안녕하세요 번다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우이동 공기 좋은 곳에 위치한 쓰리룸 빌라 금매물권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금매가로 나왔어요 매매가가 1억 3천만원입니다 1억 3천만원 엄청 싸게 나왔어요 여기는 초역세권이에요 역 2분거리구요 그리고 공원 바로 옆에 인접해 있어서 공기가 굉장히 좋구요 위치가 너무 좋아요 역 1,2분 거리에요 정말 걸어 나가면 여기고 걸어 나가면 공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치 좋은 곳에 있는 그런 빌라라서 나중에 월세를 놓으시든 전세를 놓으시든 손님들이 쫙 줄을 서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그런 빌라 금매물권이에요 연식은 1991년 승인났기 때문에 연식은 오래된 빌라지만 내부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유지되어 있는 그런 빌라고요 일단 이 빌라 옆에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미다지 포함 방 3개에요 그리고 남양이라 채광이 아주 좋구요 그리고 통베란다로 되어 있어서 아주 베란다가 길게 통베란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보통의 다른 집 화장실보다 2배로 커요 화장실 굉장히 넓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면 크기가 잘 가늠 안되시겠지만 정말 화장실이 작은 방처럼 방처럼 넓습니다 남양의 채광 너무 좋고 내부 깔끔하게 잘 유지되어 있구요 창문이 커서 통풍도 잘 되는 그런 빌라 매매물건이고 매매가가 1억 3천만원에 딱 1억 3천만원 너무 매매가 저렴하게 나왔으니까 요 물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번다부동산으로 문의주시고 찾아오세요 자 정리해드릴게요 역 2분 거리에 있고 공원 옆쪽에 있구요 교통 최고로 좋고 정말 자연친화적인 주거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방 3개요 미다지방 포함해서 방 3개라는 점 참고하시구요 옥상 방수도 다 되어 있는 그런 곳이에요 자 번다부동산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meri 자 meri 아 아 아 으